에때르노 매장 에때르노 매장에 왔는데요 다이아 귀걸이 세트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이 귀걸이 세트예요 빛이 쫙 퍼지는 듯한 디자인에 가운데는 블루 토파즈가 딱 포인트로 들어가 있고요 바깥쪽에는 블루 다이아가 쫙 감싸고 있어요 이 제품이 정말 좋은 점은요 분리가 돼요 그래서 두 가지로 연출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블루 토파즈만 단독으로 착용을 하시면 깨끗하고 깔끔하게 연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트로 착용을 하시면 더 화려하게 연출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펜던트와 보석은 커스틱 마이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른 색상의 펜던트를 함께 연출을 하셔도 되고요 꾸띠 진주나 사파이어 같은 다른 보석도 함께 매칭을 하실 수가 있어요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다면 롯데온에 들어오셔서 모두 구경해보세요